씻는 건 너무 귀찮아 다음엔 더 큰 티라노를 만들 거야 난 구워줄게 얼른 씻고 밥 먹자 먹고 나서 씻자 안 돼, 더러워 배고픈데 안 씻으면 밥 안 준다 씻는 건 정말 귀찮아 저절로 씻어지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편안해 프랭키는 씻는 게 정말 귀찮은가 봐요 아, 맛있다 양치질 안 해? 이따가 또 안 하려고? 이따가 한다니까 요것만 보고 그럼 이따 꼭 해 씻는 건 정말 귀찮아 와, 악어새가 악어의 이빨을 청소해주는 그림이네요 코펄스의 몸을 구석구석 청소해주는 새예요 기린 몸을 청소해주는 새예요 맞어 이거야, 이거 페르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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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서 청소해줘 저런 프랭키가 페르난도에게 악어새처럼 청소를 해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페르난도가 프랭키 얼굴에 묻은 밥풀들을 쪼아먹긴 하네요 프랭키와 친구들! 프랭키! 너 왜 그래? 너... 냄새! 뭐? 맛있는 거 없어? 너 아직 안 씻었어? 응, 씻었는데 와, 이제 거짓말까지? 아니야! 아까 페르난도가 청소해줬어! 뭐? 아이고야... 히히히, 간식이 너 먹으러 가야지! 아, 그만! 고구맛이 나왔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야, 맛있겠네! 그치, 맛있겠지! 아, 프랭키! 날도 좋은데 우리 수영할까? 이따가! 아, 그래! 그래! 이거 문 아저씨한테 특별히 받은 건데 물에서 가지고 놀면 얼마나 재미있다고! 이따가!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뜨뜻뜻뜻 뜨뜻뜻뜻 뜨뜻뜻뜻뜻 자, 좋아! 자, 그럼, 오바! 어어? 어디 갔지? 프랭키! 프랭키! 나와서 맛있는 거 먹을래? 우뜻뜻뜻뜻뜻 룰 우뜻뜻뜻뜻뜻r 그 맛있는 거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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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뽀뽀! 하하하하! 있어 보더라! 딸기도! 정말? 구왕 저리 좀 가 그래, 그래 옳지! 조금만 더! 그래 조금만 더! 예쓰! 거기 서라구! 으아악! 아니! 나도 더! 왜 안되지? 뭐해 또? 국탕물놀이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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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뭐, 뭐야? 내 자동청소기를 보여주지! 뭐? 자동청소기? 페르난도! 으아악! 꾹꾹꾹꾹꾹! 꾹꾹꾹꾹! 꾹꾹꾹꾹! 지금 뭐하는 거야? 잘 봐, 페르난도가 날 청소해 줄 거니까! 뭐라고? 악어는 악어새가 청소해 주고, 거품 쏴도 작은 새가 이빨에 낀 걸 청소해 주고, 기린도 다 좀! 그 바보야 그건 악어새고! 페르난도는 그냥 닭이라고 닭! 닭도 새야! 으흐 흐흐흐... 아! 뭍! 아찜...!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아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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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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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왜! 헤르난도가 악어새처럼 청소해 준다며! 자, 이제 목욕하러 가자! 헤르난도의 응가 덕분에 드디어 프랭키가 목욕을 하게 됐네요.